어떠세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소감 여러가지 갑자기 나타난 사회현경 변화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도 있고 또 의외로 이게 나에게 기회인가 보다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피해를 봤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작년 대비 난 별로 이렇게 재미없다 손들이시고 별로 크게 변화 없다 걔가 오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난 기회인 것 같다 이상한 분이 하나 손 드셨는데 기회라고 손을 드신 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고의 과정을 하면서 지금 아마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한가지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건 제가 처음에 아마 이 과정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에 비즈니스를 해왔다면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모두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내 비즈니스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냐 그럼 여러가지 고민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해서 뭔가 IT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사는 대표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먼저 자기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으면서 자꾸 직원들 불러다가 온라인 마케팅 좀 해야 되지 않니?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도구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린 그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 물론 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든 행동도 의사결정도 태도도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고 바꾸라고 하니까 이게 바꿔질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그래봤자 1, 2년이고요 지금은 국가에서도 또 어려우니까 막 돈을 풀고 또는 뭔가 막 지원을 해주면서 그럭저럭 버텨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있죠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우리 사업자들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언제까지 갖게 될까요 제가 볼 땐 올해 안에 그런 것도 모두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퍼줄 방법이 없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세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더 걷어들일 세금도 없고요 또 설사 걷어들인다고 해도 뿌리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최고의 과정 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라는 걸 아니죠 상권 분석부터가 그것의 시작이었죠 제가 2013년도에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과정도 지금 3년째 해서 10기까지 하고 있고 11기가 이제 8월 20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게 결국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한 원년이 2012년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약 8년 전에 이 시기가 올 것을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시대의 흐름상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외식기업이 어디에요 스타벅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양평에다가 DTR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 DTR DTR이 뭔지 혹시 알아요? 모르죠? DT는 알죠? DT는 뭐에요? 드라이버 스루? 근데 DTR R은 또 뭐에요? 리저브 그러니까 원래는 스타벅스가 있었고 스타벅스 DT점이 있었고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버전이 생겨난 겁니다 스타벅스에다 DT에다 R까지 합친 네 번째 버전이 태어난 거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업태라고 합니다 업태 자 이제 우리도 이미 우리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외식업체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왔고요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대표님 한 분께서 우리 배준성 대표님이죠 뭐 하시죠? 레저 스포츠 여름에 뭐 하죠? 바닷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레저 스포츠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잘 될까요? 거기다 또 빛까지 와요 또 홍수까지 났어요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런 물놀이 시설에 단체로 가고 이런 거 다 못하게 하니까 저분은 이미 망해도 아주 아주 오래전에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계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작년에 상권문석과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나서 모든 체계를 온라인으로 싹 바꾼 거죠 온라인 마케팅이란 개념을 갖고 소비자를 모으고 소비자를 경험을 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체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혼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레저 스포츠 하는 물가에서 다 폭망하고 있는데 혼자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왜? 고객의 90%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예약을 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자기 이거 안 배웠으면 이미 다 망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서로 만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분의 의식이 인식이 그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 왜? 스포츠 하는 분들이 그런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 스포츠는 가장 오프라인 중심적인 비즈니스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 같은 건 아무리 오프라인 중심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이 접목되지 않으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코로나19 그 다음을 뭐라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19라고 얘기하죠 이제 코로나19는 뭐 우리가 죽든 아니면 코로나가 죽든 아니면 뭐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잠잠해져서 그냥 뭐 그냥 독감처럼 생각하면서 살든 이제 이미 소비자들은요 인식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끼고 무조건 평생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2미터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되고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인지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해 다 되고요 euro